꽁아 안빠 준비하는건데 긴머리가 됐네 우리 콩이 화났네 꽁아 엄마가 우리 콩이 겨울 하네스 하나 더 샀어 아니야? 빨리 나가 일단? 이리 와봐 산책 이따 가자 이거 사이즈 한번 확인해보고 가자 착하지? 사이즈 안 맞으면 교환해야 한단 말이야 그럼 콩이 또 추우면 못 나가 너무 추우면 못 나가니까 이거 먼저 확인하자 작년에 입던 겨울옷이랑 하나 더 산 전신 하네스인데 작년에 두 개 입고 다녔잖아 공아 그래서 사이즈를 좀 큰 거 샀는데 좀 많이 커 그래도 일단 한번 입어내보자 사이즈는 맞을 거 같긴 한데 우리 한번 입어보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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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잇 조심조심 와이엇 한글 하는거 잡은 거 한번 조심조심 아이엇 힘들다 거지 나만 너무 안 뒤로 아직 멀었는데 하나 더 입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나 힘 빡줘야지 다리에 다리에 힘을 줘 우와 옷은 맞는데 너무 많이 입어서 꽁아 꽁아 긴머리가 됐네 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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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빠 준비하는 건데 긴머리가 됐네 우리 꽁이 화났네 우리 꽁이 화났네 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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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이 왜 긴머리가 됐을까 응? 이상하다 그냥 작년에 입던 거에 하네스 하나만 더 입었는데 응? 큰일났네 일단 한번 일어서서 우리 걸어볼까 응? 걸을 수 있나 없나 먼저 확인해보자 우리 꽁이 산책하려면 조금만 더 힘내보자 알았지? 우리 꽁이 할 수 있어 우리 꽁이 좀 쉬었어? 이제 한번 일어나보자 일어나봐 응 그럼 이번엔 보자 옳지 어떡하지? 옳지 어르신 이렇게 안해 그지? 옳지 일로 가볼까 일로 가볼까 아 그 그 그 그 그 그 que 그 일단 산책 가자 이거 먹고 산책 갈까? 콩아? 기다려봐봐 지금 더우니깐 벗어주세요 걸을 수 있지? 그래도? 엄청 춥대 오짱 아우 고급다 오잇 오짱 미국 배달 이거 하고 갑시다 옳지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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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잇 안돼 네 입 올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